불닭짜장 판맹! 아우 너무 맛있어!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짜장! 불닭! 짜장! 불닭! 짜장 불닭! 에헤! 둘 다 먹자! 짜장! 투하! 뚜껑뚜껑! 15분! 오픈! 아우 너무 있어! 고기 향하고 염소. 6분짜리 두 equilíb ten이예요. 3. 집워두를 마일 피곤하시기 바랍니다. 4.lings수없는 브랜드가 손님들로 앞두기 조절을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불닭짜장 반반 애들이 윤기가 차르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달고 갈까요? 콜라 얼음컵 불닭팽이버섯 애가 아주 촉촉합니다 잘먹겠습니다 식감 미쳤어 짜장 짜장 불닭 비벼볼께요 짜장 팽이버섯 두개 치즈 어우 매워 이번엔 짜장 버섯 올린 다음에 팽이버섯도 올려서 먹어볼게요 팽이버섯 짠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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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실비파김치 빠지면서 파지 파지 팽이버섯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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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너무 이쁘죠? 씨야를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팽이버섯 씨야를 꽂을게요 너무 맛있겠다 한입은 안될것같고 일단 홍가리비부터 짜장이랑 먹으니까 매운 맛을 중화시켜준거 같아요 확실히 매운데 짜장이랑 먹으니까 매웠다가 달달했다가 매운맛이 좀 중화시켜주는것같아 두개 씨알 너무 맛있다 여기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말려있을때 말려있을때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이거 싱싱 하나 더 먹으면 맛있음 매운맛 하나 더 먹으면 마리 하나 더 먹으면 하나 더 먹으면 여러분들 사랑해요